가차도 있고 게임기 상장도 있고 레트로 텔레비전 있다 레트로 게임기들 게임보이 진짜 옛날 거 4850 게임보이 어드밴스 진짜 멋있어 보인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친구 사귀는 게 무섭지 않았다고요 그 어린 시절에는 저런 거 없으면 친구를 못 사귀었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손에 손잡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는 않죠 대만도 대만도 요런 홈모노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바다는 해적이 상대한다고요 요즘 그렇게 인기라는 스파이 패밀리 패밀리 음 어? 체인솜은 되어 있다 이야 귀엽다 체인솜은 이야 오 울트라맨 울트라맨 어쩔 네 딱 하고 갖고 싶은 게 없네요 꼬북칩 이 한 박스 과연 뽑으시는 분이 계실까? 이거 그냥 사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모아이 귀엽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아이래요 귀여워 이거는 큐슈 지역의 술들 싼 거 없나 진짜? 만 원 정도면 되는데 야오마 아 시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손목시계를 찾고 있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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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50 아 150 아 이건 싸네 이건 싸네 아 아 아 150 아 아 200 아 여기 200 아 이 아저씨 장사 잘하시네 아 어 어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쓸 생각이여 가지고 카시오 혹은 카시오 시티즌 카시오 리파이스 어 아 590 아 아 590 아 590 아 카시오 이 카시오 이 카시오 이 카시오 이 카시오 아 이거 네이런테드 아 아 아 카시오 아 아 이거는 55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시오 시티즌에서는 500 위안이 제일 저렴한 것입니까 시티즌 아 시티즌 아 시티즌은 익스펜시브 아 550 아 아 아 애매한데 550 아 아 550 500 500 야 야 이 아저씨 장사를 잘하시네 야 아 하 하 하 뭐 이렇게 봉다리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어휴 봉다리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계시네 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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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바이 아 이즈 이즈 아 뭐 이걸 뜯으셔 아하 오 칼르디프 아 칼르디프 그래 우바이 해준다고 했는데 야 이즈 이즈 아 칭게와 찍어 아 카시오 아 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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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점 주인 아저씨가 본인이 파는 물건을 나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 또 처음 봤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카시오 아 아 한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을 못 봐가지고 계속 불안불안했는데 여행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시계를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잘 쓸 거라구요 응 아 아 아 아